아잇 아잇 아니 그건 그건 모르겠고 황조롱이 갔다가 조롱을 한번 했으면 그거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해라 그게 더 속변할거다 어? 나는 그냥 황이라고 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.. 난 그냥 황조롱이라고 했을 뿐인데 니가 응? 황? 이러면서 날 조롱했잖아 이 자식이 야 황! 이러면서 이해 안 했는데? 어찌하여 노 하셨습니까? 어찌하여 노 하셨습니까? 왜 찔리는게 있나 보지? 아 엄청 찔러더라고 아주 그냥 급수를 그냥 얼음 송곳으로 아주 그냥 찔러대는데 새끼가 어? 내가 시발 트로트 키워? 개자식아? 어디로 할거야? 캠프 브라보? 캠프 찰리 짤리? 짤리! 짤리! 아니야 왜에 까오 까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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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오 가자 까오? 어디? 거기도 나쁘지 않지 새해 거절하겠다 어 거기 나쁘지 않지 어 들어왔어 두명 두명 나눠서 가면 되겠네 뭐 먹냐 뭐 먹는데 또 마이크에다 대고 쩝쩝쩝 하면서 ASMR 하고 있냐 안녕하세요 ASMR 입니다 좀 그만 쳐먹어 좀 그만 쳐먹어 오늘은 원대의 한명 계획과 오일을 해먹었거든요 코드가 15%있고 복강한 원대가 심어평이 있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정말 대단하죠 지금처럼 하라 야 우리 가는 쪽에 한놈 떨어진다 내 바로 앞에 한놈 인간 떨어진다 인간 떨어진다 내가 걸린다 어 어 어 봤어 뭐야 내가 내가 떨어지는 건 뭐야 티샤크 나 야 저 앞집에도 한명 떨어졌어 어디 앞집 우리 관련 저 앞집 어 나 나 총 내가 평없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부편받게 구원하러 간다 잘 살아있어 어 나 안 나갈게 그냥 갚아도 감재 좀 하고 있어봐 가는 중 발소리 들려요? 안에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일광픽인가? 큰집 같지? 큰집 큰집 없는 것 같은데? 코멘트 피 장사 간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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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절 사망이야 얘들 더있다 오케이 근데 여기로는 두놈 떨어졌었어 여기 데저트 리그야 혜준아 데저트 리그는 괜찮아 너 그거 아… 아니 그거 아니다 디글 아니야 그럼 나뉘어서 갔나본데 그러면 우리 쪽으로 습격 올 수 있으니까 되게 빠르게 먹고 나가야 될 것 같지 않냐 이렛배낭 사.. 이렛배낭이요 배낭을 찾습니다 이렛배낭 사왔거든 어딘가 있겠지 아 왜 이렇게 못한 남과 상어쓰만 맞아? 뚝배기 혹시 보신 분? 저 작은 집에 있던데 뚝배기..여기여기 오케이 3번 같이 안 찍어도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4배율 있어 4배율 없는 사람? 5탄 필요해? 나 5탄 지금 90발이 있는데 일단 5탄 한 80발 정도 여유 있어가지고 나 5탄 안 써 지금 7탄이 저 5탄 필요해요 어 쟤 줘 나 9탄 필요해 나도 이번에 9탄 쓸 건데 9탄 여기 있어 내가 아까 버리고 왔거든 어? 그러니까 2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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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탄 없자 1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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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배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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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배 그럼 왜 이렇게 4배 맞아야 되잖아 여기 아마 내가 2탄 버려놨을 거라고 3년아 안 먹었네 어 누가 먹었다 어 9탄 내가 90발 챙겨왔어 가자 어떻게 갈래? 배 있냐? 아니 없어 배 없지 아까 5탄 있으시다는 분 그거 시라리한테 가 2번핑 네 정의들 오세요 자 자 헤이 왕 사료 있어요? 없어요 감사합니다 가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나도 가빠가 없네 너무 가난해 지금 왜 그런거래 혹시 7탄 남는 사람 없지 어 난 좀 있어 아니아니 78 한 98인 근데 아까 까운 쪽으로 한 3스쿼드 정도 떨어지긴 했거든 어 2대5 58인 가빠가 없는데 좀 꼽다 어 그래? 그러면 58만 저 앞에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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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냥 킬이야 살릴게 확인 기존사망 아니지? 그냥 사망 그냥 사망 어 걔 거 타밍하고 그냥 후딱 뛰어 난 1번핑으로 가고 있을게 아까 전에 걔 그 친구인가 보네 그런가봐 갑밤 어 어 잠깐만 일로 대판 필요한 사람 AR 아니 그냥 다 챙겨와서 좀 이따가 그냥 분배하면 안돼? 왜 다 거기 옹기저기 다 모여있는거야 세놈이서 죽을라고 아니 한놈이 좀 모아가지고 그냥 갖고와가지고 좀 이따가 그냥 나눠주면 되잖아 실탄이라 제 가방 모였음 아니 지금 다 지금 가난하다면서 지금 그럼 빠르게 산게 해가지고 그냥 먹을 생각을 해야지 왜 이제 오탄이 필요하네 여기 칠탄 존나 많다 어찌하여 노하셨으니까 노할 수 밖에 가나다다 가나다다 구탄 필요하신 분? 어? 구탄 필요하신 분 구탄 저야 저야 여기 문 다 열려있는데 너가 열린거야? 어 아니 털렸어 먼저 아까 걔네 뭐는? M4 쓸 사람 괜찮습니다 여기 2랩 쪽게 있다 안 돼 내가 먹을래 여기 갑바 3개 있어 오케이 여기 9탄 오케이 우리 다리 막아야되나? 그런게 낫겠지? 응 다리 가있을래? 가해 그럴까?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게 좋은 생각이라 반나세 아니면 좋았지 언더 위로 갈까? 언더 위에 갈래? 그러자 응 내렸을 것 같긴 한데 아니다 안 내렸다 문 닫혀있다 맞나? 다시 한 번 확인 어 닫혀있다 오토바이 타고 갈래 나는 나도 저 앞에 뚝백이 있다 한 손에 막 탈치 먼저 갈게 지금 나왔네 이거 저 이거 홀로 있다 홀로 먹을래? 어 갑시다 여기 6배일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6배일 있어요 4배가 있어서 레다 타나 남들 레다 쓰고싶은 사람 1 2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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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으면 버릴게요 어? 저 필요 여기다 레다 다 버렸다 필요한 사람 와서 가져가 내가 거기다가 다른 틈도 다 버렸는데 어디있어? 뭐야? 사람 사람 5명 저 지원 3명 기절 사망 어? 여기 1개 1개 걔가 올라왔나? 뒷에서? 모르겠으 그럼 근처에는 보이는 게 없어 내 시야에는 나도 마고라인가? 그럴수도 사귀병계 오른쪽도 봐야 되고 왼쪽도 봐야 되고 아씨 불도 좀 남았네 티샤크 거의 스크 쓰 있으니까 쓰려면 써 오른쪽 측면 내가 보고 있을게 그냥 이쪽 1번쪽 보고 있어 깜짝아 갑자기 사람이 툭하고 튀어나오네 툭하고 치니까 어카하고 치고 있지 그냥 벡터로 쓸어버렸지 야 그러면 얘네 여기 있던 애도 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쪽 보고 있어 내가 그래서 땅 밑에 올라올려나? 안 올라오겠지?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야 플랭크 좀 보고 있어 스크스 쓰는 사람 와 Dmr 소염기 있어 아 나 에이하시면 느꼈어 오케이 버릴게 올라오는 놈들 딱히 보이지는 않아? 저 앞에 사람 움찔 대는 것도 안 보여 어디 앞 건물 앞 건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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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 굿킬 확인하고.. 확인하러 갈게 관절 쩔었다 방금 그지? 괜찮았어 오케이 좋았어 야 우리 저거 또 다 오는데? 내가 좀 위쪽 언더 위에서 보고 있을게 야 한명 더 있어 기절이야 기절 산원이야 일단 파밍하고 나 다시 언더 위로 올라가서 감지한다 나도 언더 위로 어디야? 나도 깎고 뭐 걔 뭐 회복팀 없어 티샤크 너 걔 알지 멈추지 말고 올라가 아 잘 알았지 있을 수 있었어 쉬프트 템 눌렀다가 망했어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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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쪽 345쪽에서 총소리 나 2 나 2 나 2 영사 어 야 건너편 언덕에 살았어 어디 저쪽 1번 핑 1번 핑 저거 떨어지는 그쪽으로 정 못 가겠지 오우씨 나 해야 해 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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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 옆에 있는 거 먹고 있어 누가 쏘는데 어디서 쏘는데 근처에요? 맞은편인데 맞은편에서 쏘는데 맞은편 1번 핑 쪽에서 쏘는 거 같아 오케이 확인 어 맞은편 1대 2배 어 맞은편 어 봤어 아이쒸 재상자 나 힘들어 온다 나 힘들어 온다 아니야 아니야 나무 뒤에 난 살려줘요 내가 돌아간다 어 보고 있어 아이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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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에 지진한거 아이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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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못살리라고 할거 같은데 왔다 기절 아이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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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잡았어? 이쪽 바로 밖에 있어 살려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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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있어 어 밖에 있어 세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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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명이네 애병 세놈이었네 아 비타 비타 짜봤다 근데 에이 아이쒸